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30만 명,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배가 고파서 해외로 이주를 했지만 지금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건너간 730만 동포들은 지금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죠. 특히 2021년 10월 해외 동포들은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를 출범시키며 현지 문화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 고상구 회장님 모시고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 하는 매장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고급화, 차별화, 현재력이에요. 그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유명한 게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화장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민 영웅입니다. 내 재산은 저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재산이죠. 중따라 못! 중따라 못!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회장님 베트남에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먼 길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국당을 밟으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하도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요. 오랜만에 온 게 아니고 아주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주 방문했고. 지난 9월 22일에 들어와서 여러 대회를 여러 행사를 참석을 하고 또는 지난 10월 4일 날 제 한인 세계 총연합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아 취임식이 그때 했었군요. 네네 침식이 있었고 또 취임식 이후 여러 가지 방문과 활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다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업무를 보고 지난 또 10월 20일 날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전주 한인 세계 비즈니스 대회를 참관하고.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종행무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선은 2021년 10월에 출범을 했죠.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는요. 전 세계 180개국 730만 제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제 한인총연합회가 하는 일은요. 대한민국이나 혹은 거주국에서 우리 제 동포로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는 모국과는 문화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상생협력을 통해서 동포사회에 기여하고 모국사회에 또 경제 발전에 저희들이 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는 통일 외교 공공외교 활동에도 저희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 중에서 비즈니스업 종사자를 한상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잖아요. 회장님께서 2001년 이후로 매해 대회를 개최를 하고 계신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상 대회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전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2회차입니다. 22회차에 맞고 있는데요. 그전에 이제 한 21회, 20회까지는 세계 한상 대회였어요. 한상 대회였다가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바뀐 것은 지난 2023년 미국 LA 근처 에너하임에서 개최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때 세계 한상 대회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국의 제외 국민들을 화교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화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제외 동포들을 한인이라고 하고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한상이라고 해요. 곧 한인이 한상이고 한상이 한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세계 한상인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거주국의 기업과 경제단체들과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해외 시장, 우리 한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가장 최대한 비즈니스 그로벌 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10월에 전주에서 열렸잖아요. 전북대에서 열렸던데 이렇게 대학에서 열렸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역대급 성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국내 최초라는 의미는요. 아마 세계 비즈니스 대회 이름을 바뀌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름을 바뀌고 그래서 아마 국내 최초라고 그런 것 같던데요. 한상대회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게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고요. 또 이번 대회는 특별히 큰 성과가 거뒀던 게 수출 상담역서가 5,800만 부대라고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5,800만 부대. 지난 에너하임 때 미국에서 했을 때는 1,900만 부대였습니다. 그때와 대회는 거의 3배 정도 이상이 됐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었고 또 이번 대회는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학 꿈나무들에게 해외 그로바를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 많은 한상인들의 성공 사례 발표라든가 또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세미나나 성공 사례 행사장에 전북대학 학생들이 많이 참여됐습니다. 학생들도 참여를 했군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했으니까 학생들이 열어주자. 학생들이 거도발 마인드를 길러주자. 꿈을 키워주자.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던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회장님의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거주 중이신데요. 베트남 사회에서 축구를 부흥시킨 인물로 박항서 감독이 유명하신데 그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유명한 게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성공 사례가 궁금하고요. 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매장을 얼마나 운영 중이신 건지 어떻습니까? 박항서 감독님보다 제가 더 유명하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국민 영웅입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고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친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런 베트남에서 한국 이미지는 아주 대단한 거죠. 전 국민의 열량을 하게 만들었고. 저희 K마켓은 베트남에서 지금 한 146개. 이 숫자 자꾸 넣습니다. 지금도 뭐... 늘어나고 있나요? 그럼요. 계속 오픈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14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다는 비결이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성공하자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과 습성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되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베트남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긴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석당과 문화를 심어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게 먼저 빠져들면서 그 문화에 빠져들고 그들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걸 저는 거리감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화적 거리감 또는 사회적 거리감 이런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좁혀나가면서 그걸 다시 내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 케마켓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고급화, 차별화, 현재화 전략이에요. 제가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는 2002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베트남이 굉장히 매장 유통 환경 시스템이 열악했어요. 아주 그어야말로 우리가 말한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처음부터 한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제품을 가지고 베트남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은 베트남 사진을 볼 때 좀 대단한 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매장을 하나 꾸며도 좀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고급스럽게 꾸며서 역시 한국 사람이 하는 매장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 2002년도에는 매장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콜드체인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장에 냉장고도 갖다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맥주, 음료를 팔면 우리는 냉장고에서 더운 나라에 시원한 걸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베트남가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맥주를 먹을 때 얼음을 넣어서 얼음을, 맥주를 붓습니다. 왜 그렇게 먹느냐.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을 차게는 먹어야 되겠고 냉장고는 없으니까 얼음을 넣어서 맥주를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이게 콜드체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 제품 같은 걸 다루기가 참 어렵죠.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콜드체인, 뒷면, 벽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픈타단이라는 거, 냉장고라든가 이건 그 당시에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베트남이 거의 없던 거였어요. 한국에 수입해서 고급 매장을 꾸며 나왔어요. 이런 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K마켓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급화 전략, 또 차별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차별은 편의점은 간편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걸 파는 데지만 대형마트 가면 신선, 야채, 청육, 전가든 많은 식자재들도 같이 팔고 있죠. 하지만 대형마트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또 이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차를 주차해서 더 가야 되다든가 오토바이 주차해서 더 가고 또 카트를 끌어야 되고 복잡한데 저희 K마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중간 컨셉을 딴 거죠. 그래서 편의점, 대형마트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크기 혹은 그 이하의 수준, 크기. 하지만 편의점보다는 2배, 3배 이상, 5배, 10배 큰 규모.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신선, 야채, 청육, 전가, 곡물까지 이런 것까지 다 차별화 전략을 가져와서 굳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아도 K마트에서 다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를 했고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식품점을 세계나라 가서 열면 다 교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민들은 소중한 우리의 고객이죠. 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밑바닥은 교민들이 먼저 와서 이용해줘서 단단하게 구축이 돼야 되죠. 그 힘으로 노칼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현재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은 우리의 첫 사업에 단단한 밑바탕이 돼주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업을 비즈니스 확장하기만 노칼로 현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자에 저희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146개 매장을 가지고 있지 만약 교민들은 상대한 마트였다면 지금 한 3, 40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K마켓이 100대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46개 매장을 운영하는 그 비결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왜 베트남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 베트남에서 지금까지 제가 2002년도 가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그 소리가 갑자기 뭉클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 베트남 처음 갔을 때 사실 백화점을 시작했어요. 아 그런 또 과정이 있었군요. 그때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백화점을 투자 시작했는데 이 백화점을 해보니까요. 한 6개월쯤 딱 되니까 아 이건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면 좀 큰일 나겠구나. 왜?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고 더 이상 가면 이제 뭐 막 그냥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를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는 뭐 한국에 있는 뭐 집이고 다 투자해 집어넣어야 되고 또 그것까지 안 되면 뭐 친척이고 뭐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지만 회의 나가면 대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안 해줘요. 그래서 몸부림 쳐다보면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겠구나. 입점에 제가 한 80% 정도 찼을 때 이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백화점을 딱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호는 물건들을 막 세일로 해서 파격 세일이죠. 80% 90% 세일해서 그걸 이제 삭 팔았는데 그게 되성공했어요. 그렇게 사게 파니까. 전화위복이네요? 전화위복이 아니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맞아요. 저는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은 성공한 실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실패. 왜 실패해서 완전히 거들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30만 불을 건졌습니다. 제가 23만 불을 투자했는데요. 한 23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230만 불이죠. 투자해서 30만 불을 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30만 불을 짜른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2003년도. 그래서 큰 돈을 투자했지만 그러다 이 돈 가지고 내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또 그거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한 실패다. 그래서 실패래. 그때는 포기하고 한국에 가자는 사람도 많아서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한국에 가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천만에. 나는 여기서 왔으니까. 이 실패한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냐. 내가 실패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아 베타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네요. 어머니죠. 그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끈질게 버텨서 그렇게 제가 자리를 잡아서 다시 성공하게 되었고 기반을 잡게 되었고. 좀 안정적으로 잘 사업을 확장하게 나게 커지려고 하는 중간에 제가 화재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물류센터를 지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안 됐죠. 그때는 6개월 정도 안 됐으니까 보험도 협상 중에 보험에서 하고 보험화협의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에 그게 확 다 화재에 전소해서 라면 한 개도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완전히 또 잿때미가 돼버렸죠. 그런 어려움을 또 견뎌내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베트남 직원들이 정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눈물이 많습니다. 또 할만큼 내한테 찾아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울고 불고 직원들이 야단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 성공신화는 지금부터다. 야 괜찮아. 나 너희들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라. 내 자산은 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재산이다. 이래서 그때 만든 구호가 이하원이에요. 지금도 우리 회사는 모든 구호와 슬로건은요. 이하원입니다. 금매도 이하원. 이게 베트남 말로 중따라못입니다. 중따라못. 중따라못. 저도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오히려 그때 그 모임이 결집된 그 힘이 또다시 우리 회사를 일으키고 성장하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저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굉장히 뭉클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렇게 회장님을 통해서 또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리실 것 같아요. 회장님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만 여개 기업이 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이 들어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또 한국이 수출을 흑자를 많이 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에게? 네.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입니다. 잘 모르고 베트남의 나라가 작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흑자는 중국보다 벌써 없고요. 투자금은 세계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승진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어요. 교육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교육이 높아요. 문명이 없습니다. 문명률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조를 했을 때 노동력의 질과 베트남에서 했을 때의 질은 5분의 1, 급여가 5분의 1, 10분의 1 차이 나는데 질은 80% 이상 생산성은 있다고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80% 급여가 5분의 1, 10분의 1인데 생산성은 한국의 80%를 따라온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베트남은 우리하고 특수한 관계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잘 해나가야 되는 관계죠. 중요한 사실이네요. 이런 한국 기업들이 많고 한국 교민들이 한 2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자연적 한국 문화와 한국 한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쉽게 받아들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국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반갑네요. 저는 한국말을 하는 학생이 영어를 하는 학생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우리 한국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기회했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식품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요. 식품은 제가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신라면,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도 100박스를 제가 처음 수입했어요. 라면 100박스를 처음 수입했는데 이걸 6개월 만에, 유통기간이 6개월 만에도 다 못 팔았어요. 3분의 1도 못 파고 3분의 1을 버릴 정도의 그렇게 한국 식품이 전혀 통하지 않던 시장이었어요. 이런 시장이 지금 엄청난 시장이 된 거예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됐는데 식품은 10년 투자해서 100년 먹고 사는 비즈니스입니다. 상대 나라의 사람의 입맛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10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 입맛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 먹고 사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식품이 베트남 시장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류도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730만 재외동포를 대신해서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고요. 또 내년도 한인야를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각오와 비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물론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재외동포는 한국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너희들은 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재외동포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730만 재외동포가 전 세계 180개국에 없는 곳이 없는 곳곳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활동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세금으로 이런 인프라를 깔려면 상상도 못한 액수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재외동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K-POP, K-한류를 이야기했는데요. K-POP, K-Culture, K-문화, K-푸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K-한류가 성공하게 된 바탕에는요. 우리 730만 재외동포의 역할이 굉장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있느냐. 이게 730만 재외동포들이 180국에서요.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변변한 국가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어떤 나라가 우리 한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강을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한류는 우리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거주구에서 각자 성실함을 인정받고 성공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류가 올라탄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해가지지 않는 영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래서 경제 10대 대국이 된 것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안총년도 이런 역할에 앞장서 계시니까요. 저도 저희들 앞으로 정부도 저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730만 재외동포들. 앞으로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가 재외동포를 대표하고 또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의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상구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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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